어떤 게 궁금하세요? 기가비스 뭐라고요? 기가비스요 기가? 비스 비스고요. 매 숟가락 비중이요? 7만 6천 5백원에 15%입니다. 네. 방송 많이 안 보셨네요. 그죠? 네. 네. 수많은 전문가들이 입에 달고 사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신규 상당주는 사지 마세요. 라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이거는 증권가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도 그렇고 많은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신규 상당주는 한 2, 3년 동안은 쳐다보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좋은 거니까 우리가 수익 챙기기 위해서 당신들을 하지 마세요.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규 상당주에 사가지고 물려서 고생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신규로 상당된 기업들이 없었던 기업이 갑자기 등장한 거다 보니까 초신성처럼 갑자기 확 등장한 거다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이고 뭔가 자동광학 검사기, 반도체 기판 검사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겸인갑다. 이런 걸 조금 주가 빠졌을 때 사놓으면 되는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잘못된 투자 전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 상당주 사지 말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해드리고 있고 오늘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하게 됐네요. 시청자님 덕분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신규 상당주들의 대처법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점 무너지면 손절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점 5만 8천 원이 무너지고 나면요. 이 종목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저점이 무너지면 그 다음 저점으로 쭉 밀려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상장주들은요. 상장될 때부터 그냥 고가이기 때문에 비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비싼 종목 산다고 수익이 안 나는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맞습니다. 비싼 종목 산다고 수익이 안 나는 건 아닌데 거기서 수익 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채팅창에서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비싼 종목 사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차단 넣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덤블링을 할 수 있다고 백덤블링을 빡 할 수 있다고 해서 당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위험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남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남들이 할 수 있는 그 안전한 매매는 뭘까라고 하면 평지에서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게 안전한 거지 저기 옥상에서 장대나무를 딱 놔둬놓고 외나무 다리 놔둬놓고 거기 아무나 나도 건너갈 수 있으니까 당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땅으로만 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무조건 차단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한다고 해서 남들까지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투자자들이 대부분은 주식 실력이 없기 때문에 고가 매매하면 거의 다 물려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은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신규 종목들은 거의 고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응 전략이 뚜렷하지 않거나 차트를 보면서 매일같이 내가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수익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고점을 사도 수익 난다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반드시 차단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청자님도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보지 마세요. 고가에 사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 것을 자기들이나 수익 내고 매매하는 사람들, 펀드 매니저라든지 저희와 같은 사람들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수익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는 저점 무너질 때 5만 8천 원 무너질 때가 손전하시고 깔끔하게 마무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가 지지가 된다면 신규 상장 테마가 보통은 장이 안 좋을 때 시장이 안 좋을 때 돈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런 신규 상장주 쪽으로 몰려 들어오는 경우가 케이스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 만약에 조정이 들어간다면 얘가 5만 8천 원 자리가 이렇게 무너질 듯 하다가 여기서 반등 나와가지고 급등 나와서 아마 본전까지 올라가는 케이스들도 가끔씩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건 진짜 운이에요. 운. 그건 진짜 운이 따라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전 정리하시길 바라겠고 그거 아니면 5만 8천 원 자리 무너지면 정리하시고 비싼 종목 사지 마세요. 그리고 특히나 신규 상장주는 절대로 접근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상담 잠시 쉬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뭐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런데요. 여러분들 고가 매매라는 것은 하지 마세요. 고가 매매 절대로 하지 마세요. 누가 하라는 사람에서는 무조건 무시하세요. 고가 매매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왜 드리프트 하시는 분들 있죠? 운전 선수들 드리프트 진짜 멋지게 기깔나게 해가지고 주차도 아주 멋지게 딱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거며 일상생활에서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드리프트 할 수 있는 경주하는 운전기사가 나와가지고 당신들도 드리프트 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아무나 드리프트 하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고가 매매는 여러분들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 매매는 수익이 안 나는 매매가 아니라 위험한 매매고 할 수 없으면 굉장히 다칠 수 있는 매매라는 것을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